안녕하세요. 이딜리맵 전문가 정중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얘기 드린 바와 같이 2차전지 장비 섹터에서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서 연간 실적을 흑자로 만들었거나 또는 4분기가 기점이 되어서 앞으로도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 대신 주가가 부담 없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은 이미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일반적인 기준 안에서는 기왕 지사 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주가가 매력적인 기술적 위치에 있는 구간에 있는 기업들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진짜 전주도 제가 종목 리뷰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기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한다는 목적은 사실 자산 증식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현인 워린 버핏이 얘기했던 부분이었죠. 첫째도 잃지 말아라. 둘째도 잃지 말아라. 셋째도 잃지 말아라. 그만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주변 카더라라든지 주인 소개로 아무런 공부도 없이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리스킹에 대한 테이킹은 각자가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확실히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종목을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주식에 대한 재미도 느끼실 것 같고요. 수익에 대한 기쁨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 따라서 종목에 대한 주가가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모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익률 리뷰 드린 것처럼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제가 얘기 드리는 적자 기업들 하면 안 되고요. 상패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기업들은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우선 제가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장전에 제가 시장 보실 수 있는 뷰포인트 내용들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도 좀 분석한 내용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라든지 환율 그리고 아시아 정시 동향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더라도 시장에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부담없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킨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회신된 문자가 갑니다. 그 문자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자연스럽게 되고요. 채널 추가 해놓으시면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저랑 좀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요. 시장에 좀 더 액티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채널 추가 하시는 분들한테만 순차 안내드리고 있으니깐요. 채널 추가만큼은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전지 섹터 장비 얘기를 지뤄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결론 리뷰는 똑같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터널 라운드 된 기업들 기업 발굴에 집중하자 라고 얘기 드릴 텐데요. 4분기에 호실적으로 완벽하게 실적에 대한 모양새를 바꾼 기업들 그러면서도 아직 실적이 부각되지 않아서 주가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만이 아무래도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고 했을 때는 이미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가 훨씬 높은 기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는 가급적 타시는 것을 지향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주가가 싸게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자라는 게 2차전지 장비 섹터를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까지도 장비 섹터 주에서는 아직까지 숨겨진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2주 연속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세 번째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첫 번째 하나기술, 두 번째는 이노메트리 그리고 이번주는 바로 M플러스라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을 놓고 본다면 2차전지 조립 장비 쪽이 완벽하게 오리엔트 된 기업이고요. 4분기에 수익성이 완벽하게 흑자 전환하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주요 고객사는 SK온입니다. 하지만 SK온이 최근에 좀 약간 노이즈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같이 포드랑 만들기로 했던 합작범이 좀 취소된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납품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악재 이슈도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미국 국민 시장에서 SK온과 포드가 만들고 있는 이쪽에 대한 부분들 모멘트권 본다고 한다면 작년 4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도 좋은 분위기들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K온도 사실 좀 회사의 방침과 스탠스의 기조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 관리를 통해서 수익성에 집중하겠다라는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 어떤 SQ온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프라인 체인들 그리고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부각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M플러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파우치형에 좀 관련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인데요. 지금은 이제 각형으로 좀 영역을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 좌측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파우치형과 각형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형 쪽을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동사에 대한 실적은 파우치형에서 나오던 매출액 플러스 알파 각형까지를 같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의 실적 성장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플러스 신규 수주액 보시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매우 폭발적으로 기하급 수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별 수주 현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중국, 유럽, 한국, 일본, 미국까지 다양하게 좀 높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전기차 침출이 높은 시장이 좀 중국 시장이에요. 그리고 M플러스는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봉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부침이 컸고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재개되기 시작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대략적으로 5% 정도 본다고 한다면 동사가 전기차 시장 쪽에서 중국차 기업들이 선전한다고 했을 때 M플러스라는 기업도 같이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플러스 사실 이번 2월 21일 공시했던 자료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어요. 바로 이제 미국 고객사를 좀 새롭게 공시를 한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는데요. 21년 매출액 대비해서 93%에 해당되는 수준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를 했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러면 미국 고객사가 누구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나 BMW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매력적인 부분은 똑같은 밀도에서 주행거리가 더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이 회사에 대한 부분 성장 동력 그리고 M플러스가 공급 계약 공시를 함부로써 레퍼런스가 부각된다고 한다면 M플러스는 현재 주가가 지금 매우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과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들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영업이익 우선 실적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송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노란톡이라든지 그리고 채널에는 제가 매일매일 관련된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부터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글로벌 증시, 뉴욕 유가, 그리고 환율 등 동향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실적도 뛰어난 월등히 좋은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지난주 수익률 리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 재료 테마가 엮인다고 한다면 그 주가의 상승 폭발력은 예측 불허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QR코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 이용하시고요.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부터 얘기 드리자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답신이 갑니다. 문자 내용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널 추가를 해두셔야만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까지 꼭 들어오셔서 제가 드려드리는 어떤 양질의 컨텐츠들을 많이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년, 20년 실적이 그래도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인데요. 21년, 22년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중국에 대한 봉쇄 그리고 SK온에 대한 합척회사의 어떤 투자 철회 이런 부분들로 이슈로 인해 좀 악재가 있었는데요. 4분기에 좀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흑자 전환했다는 것도 유의미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완벽하게 매출액에 대한 외형 성장도 그리고 수익성도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원년이 되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5.75%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런 구간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얘기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M플러스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800%대한 절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21년과 22년 적자였고요. 하지만 2018년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계속 낮추고 있고요. 유보율은 높아지고 있고요. 유동 비율은 그래도 12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정상천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4분기에 어떤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부채 비율은 더 밑으로 그리고 유동 비율과 유보율은 더 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된 적자로 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된 성장성을 높고 본다고 한다면 해당 재무 안정성 위험 지표일 수는 있겠지만 성장성을 높고 본다면 충분히 아직까지도 재무 안정성은 탄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목표 주가는 PBR 밴드가 사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선 주가 흐름지로 따라서 목표 주가는 한 15,000원 정도 PBR은 보수적으로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N플러스는 한 15,000원 정도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하이브리드형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인테크입니다. 물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비중도 있지만 필옵틱스처럼 피드네저지라는 자회사, 2차 전지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래도 가장 크다. 그래서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인테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모멘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2차 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이고요.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공장인 오창공장을 비롯해서 폴란드와 중국 고장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자주 노란톡에서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LG그룹은 더 이상 반도체와 가전 쪽에 특화된 기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요. LG디스플레이도 차량용 관련된 디스플레이들을 만들기 시작할 것 같고요. 물론 OLED가 주축이 되긴 하겠지만요. LG전자도 전장사업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룹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객사다 보니까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이제 방산용 쪽에서도 2차전지가 매우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등등등 다양하게 방산 쪽에 많이 들어갈 텐데요. 무기에도 첨단 제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2차전지 자회사 탈로스가 있고요. 코넥스 상장 추진을 하고 있고 코넥스 상장 추진이 잘 된다고 한다면 코넥스를 거쳐서 코스다까지 같이 갈 수 있다. 탈로스에 대한 어떤 계열 회사 실적도 같이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사업 지출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제가 얘기를 드릴 때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드렸어요. 바로 미세화 그리고 고단화였습니다. 이 미세화와 고단화가 되는 과정에서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명이 가장 짧은 포커스링 이쪽에 대한 국채가제를 선정했고요. 앞으로 이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 하나 그리고 2차전지 섹터 하나 그리고 방산 쪽 이렇게 보신다면 나인테크는 재료도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따야 얘기 드리겠지만 작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준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사 사업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3년, 22년 계속적으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성장하는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기타 매출 쪽도 조금씩 나오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두 개 사업부가 주요 매출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는 대략적으로 21년 기준으로는 한 67% 디스플레이는 30%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 OLED 관련 주들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OLED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시프트가 되고 있는데 이 뜻은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LCD들이 OLED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OLED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덕산네오스라든지 또는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걸 예단해 보신다면 나인테크는 재료 테마도 많고 실적도 좋은 기업이라는 걸 좀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2022년 분기별 실적입니다. 우선 4분기 실적부터 결론적으로 얘기 드려보면 매출액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고요. 1분기와 좀 비교해 보신다면 매출액은 크게 많이 안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거의 두 배 넘게 성장한 거죠. 이 뜻은 똑같은 매출액을 기록하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좋다. 제가 얘기 드리는 실적 데이터 중에서 영업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에 정확히 좀 부합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7.7% 정도 제조업 기준으로는 10%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7%라고 한다면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었고 사실 3분기만 놓고 본다면 영업이익률은 말짱 꽝 좋지 않았죠. 근데 4분기부터는 황골탈퇴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인테크 말고도 그리고 제가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다양하게 좋은 기업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상장회사 중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150여 개 많아야 200여 개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5%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셔도 좋은 선거물들을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할 탄태인데 결국에는 실적 좋은 기업들 기술적 위치에 쌀 때 잘 산다는 이 전략은 주식시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장이 하더라도 어떤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매우 중요한 투자 줄기 포인트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도 거기에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좀 그 어려운 수풀기를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문자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거기 안에 있는 문자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부터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채널 추가 하시는 거 왜 중요한지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을 채널 추가 하신 분들한테만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저런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고 좀 더 액티브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채널 추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인테크의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은 2021년 영업 적자였고요. 22년 작년 잠정 실적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을 명확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완만하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물론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내년 올해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좋은 디스플레이 쪽 실적과 2차전지 실적이 동반된다고 한다면 외형 성장 그리고 수익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매우 좋은 하이브리드형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인테크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아직 주가는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보신다고 한다면 우선 2018년 대비해서 좋아졌고요. 2019년 대비해서 살짝 물미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350% 높아진 상태지만 2018년 대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태. 대체적으로 2018년부터 2차전지 산업 규모가 시장 성장하기 전에 투자를 미리미리 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이번에 2차전지 섹터에 얘기 드렸던 기업들 보면 2018년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한 550% 정도 양호하고요. 유동 비율도 100%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많은 돈이 투여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권입니다.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벌어들었던 썼던 돈을 회수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회수의 속도가 빨라지는 과정 그런 과정 안에서 2차전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더더욱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과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PR 밴드는 실적이 영업이 순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 지금부터 주가는 현재 최근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얘기 들어보자면 장기 입병서 부분에서 지금 저항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수급이 붙으면서 언제든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PBR 밴드 선으로는 중간 정도 선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4천 원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차 전지 섹터 장비 기업들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달리는 말보다는 아무래도 시세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반대로 하락 파동도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지만 주가가 부담 없는 자리에 있는 기업들 접근하신 전략들이 계속적으로 저는 유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 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됩니다. 글로벌 증시, 유가, 환율, 아시아 증시 분석해서 내용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좋은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은 거 결국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액티브하고 시장에 좀 다이나믹하게 하실 분들은 꼭꼭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헌터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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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